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든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늑대가 됐어요 야 아직 출연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쁘게 늑대 시장을 하고 온 이유는 제 취미인 필름 카메라를 사러 갑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기우미와 함께 아니요 자기소개 해줘 안녕하세요 멋쟁이입니다 네 기우미, 줌민이와 함께 카메라샵을 갈겁니다 바로 가볼까? 네 가보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디죠 여기? 카메라샵 저의 필름 카메라를 구매할 소품샵인데요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필름 카메라 사러 왔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자동이랑 수동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뭐가 좋을지 완전 수동 같은 경우는 초점 잡는 버커스도 수동이고 그러니까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까지 내가 완전 조절할 수 있는 조절하는 지금 이런 기기들이 이런건 완전 수동 그다음에 얘네는 안쪽에 노출기가 들어있고 초점만 잡아주면 되는 아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카메라는 이거예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포커스 잡는 것도 간단하고 노출은 또 자동이고 필름 감고 대감는 거는 수동이어서 필름 카메라를 좀 느끼실 수 있는 기기라 얘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네 진구는 포커스만 잡으면 되는 그렇죠 아 되게 좋네요 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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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? 준아 한 번 봐봐 아 신기해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 그 근데 이제 이런 카메라 들어 보시면 네 묵직한 카메라 물론 방식도 다르지만 렌즈가 엄청 커요 완전 다 수동인거죠 그렇죠 얘를 이제 수동 가능 오 어렵다 너무 어렵네요 그럼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넣어보시겠어요? 네 오호호호호 300으로 맞춰 넣으시면 되고 네 이걸 와인딩을 한 번 해주세요 오 그럼 지금 이제 갈고 넘어가죠 잘 담긴 거예요 오오 이제 한 두 컵 정도 버려주시고 세 번째 컵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오 끝이에요 이제 장착이 됐습니다 신기하다 오오오 신기하다 오케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쓰시면서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귀여운 파우치도 구매했고요 이제 예쁜 사진들 찍어보러 가겠습니다 좀 이따 받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카메라를 구입하고 우여곡절 끝에 카메라를 구입하고 예 지금 비가 살짝 그쳐서 뭐죠 제가 오늘 줌민이를 데려온 이유가 있죠 얘들아 저 제가 당신을 밥 먹이려고요 밥을 먹으려면 밥값을 해야죠 오케이 모델로 쓸 겁니다 야외에서 찍어볼게요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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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름 카메라는 햇빛이 많이 들어야 예뻐 여기는 별로겠네 그러면 어후에도 건물과 아니라 저기 저기에 저기로 가자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 조금 무서워 두둔둔둔 두둔둔둔둔 두둔둔 두둔둔장 잠시만 옹기자 근데 이게 약간 뭐랄까 내가 지금 렌즈를 통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거울을 통해 보고 있는 거라서 그치 아무래도 또 스팟을 찾아보시죠 사진이 작감네요 네 근데 나는 사실 저런 푸릇푸릇한 느낌이 좋거든 그럼 저기로 갑시다 너 이거 알아? 응 뭔데? 이거 모노노 케이크가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아 실제로 피아노 치고 계시구나 어머나 어머나 저쪽에서 치고 계십니다 덥고만 기다려 있어봐 못하겠다 어렵다 이거 그냥 찍어 그냥 찍는 거지 근데 이거 좀 아껴어수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니까 그 전에 다 찍으면 끝나잖아 응 원래 비 온다 했는데 햇빛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찍어줘 아줌민 나한테 맡기는 거? 응 찍기만 누르미기만 하면 돼 오케이 이거? 오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할까? 아 아무것도 아니는데 그냥 눈 뜨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앞에 밑에 왔다 갔다 해봐 스탑 묻히면 안 돼 오 나왔다 이거 뽑아서 내가 훔쳐가야겠다 줌이니이가 이런다니까요 이 꽃은 아 내가 너무 부담 느끼고 있는 건가? 그것도 그렇게 해 너무 엄청난 걸 건져야 된다는 처음이라 그냥 찍어 잘못 찍었지 너? 응 다시 괜찮아 이제 몇 장 남았어? 지금 10장 찍었어 벌써? 30장 밖에 안 남았는데? 응 천천히 찍어 필름 하나 더 없어 그니까 신중하게 찍으란 말이다 그냥 찍어 그냥 찍는 거지 오늘 룩은 시금치바지 여름방학 때 입었던 셔츠입니다 어? 줘봐 어? 여기서 찍을까? 어 해봐 너 올라가 아 내가 올라갈게 내가? 어 내가 내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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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얼굴 살짝 여기로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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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야 너가 일로 와 반대? 어 됐어? 기다려 됐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제 내가 볼 땐 우리의 견문이 얕아서 다른 데로 가? 다른 데로 가야 될 거 같아 근데 너 지금 여기서 다 찍었어? 근데 그건 맞아 우리 지금 필름이 없어 가자 다음 스팟으로 지금 약간 태국 느낌이야 오 살짝 라인 약간 더워 오 탈렌 저희는 지금 삼청동에 와있습니다 되게 산도 많고 좋네요 내 스타일이야 줄미는? 난 내 스타일 너는 약간 마철루? 도심 속? 도심 속? 난 도심 속이 좋아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취향이 달라요 또 난 산 속 아직 안 좋아 산 속도 너 안 좋아할걸? 그건 아닐걸? 오? 야 좋겠다 줄미 너가 돌아가서 카메라 들고 돌아가서 저기로 들어가 귀여워 이런 각도인데 지금 됐다 오케이 혹시 내가 바나나 우유를 한 입 먹어도 되겠니? 오 마셔 잠시만 이제 한 장 한 장에 혼시네임을 다해서 찍어야 돼 그러니까 너 지금 되게 막 찍어가지고 초반에 너무 막 찍었어 지나가겠습니다 주민 손 들어 손 들고 가 주워 봐 예쁘다 한옥이 있사용 기다려 오케이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집이 어머나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삶이 너 되게 잘 너 되게 그런 아 나 이제 알 것 같아 그치 한옥마을 가면 좋아하겠다 근데 이런 현대적인 것도 괜찮아 좋아하시죠? 부서진 것 같은데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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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부터 근데 아까 처음 했을 때 스무스하게 됐는데 지금은 딱 딱 달컥 그렇게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해서 그래 또 하면 안 돼 야 여기 앉아봐 옆에 앉아봐 옆에 앞에 보면 안 돼? 막 이러고 있어 봐 됐다 주민 여기 지나서 저기 걸어가고 있어 봐 지나가나? 어 오케이 퀘이 춘미이가 지금 당 떨어져가지고 지금 호리호리 안돼요 지금 잘 찍고 있는지 처음이라 확인을 못 하니까 너무 불안해요 보기로悠까 아 dados 볼게요 누가 보셨어 친구야 보고싶었어 야 저기 올라갈래? 거기? 앉아있을까? 응 어때? 뭐야 그건? 새로운 시도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자 방금 햇빛 들었을 때 이뻤는데 그러니까 햇빛 없어졌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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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한 칸 더 내려 한 칸 더 내려 오케이 오케이 그리스 여신 같았어 여신? 그냥 걸어가줘 응 와우 왜? 엄청난 걸 찾았다 보이시나요? 한 장 남았어 진짜로? 한 장 남았다고 합니다 아 한 장 내가 찍어줄게 아 그래 너 다 봐야지 나 봐야 돼 오 오 됐다 나왔어? 어 잘 나오는데 여쭤따 가서 확인한다 어 잘 나왔어 끝났어요 다 찍었다 보이세요? 사진 이거 어떻게 확인해? 36 마이 가는 색이야 주민 고마워 그래 괜찮은 사진 몇 개 있을 거야 이제 사진 인화하러 가자 조심 너부터 조심해 난 언제나 조심이지 조민 사진 인화 현상 사진 현상을 마치고 돌아온 저희입니다 저희 제가 필름 카메라를 사서 찍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 하지? 와인딩? 와인딩이라나요? 어 왜요? 이 필름 카메라를 이렇게 징 착 찰칵을 해야돼요 근데 제가 이 징을 잘 못해가지고 사진들이 많이 겹쳤대요 지금 스캔 떠서 제 핸드폰에 있는데 제가 제 핸드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이게 딱 어? 벌써 겹쳤네 여기부터 봐봐 나랑 겹.. 나가 아닌가? 넌가? 나야 또 다른 내가 보이네 응 오 여기서 겹쳤네 이거 왠지 이쁘다 그치? 오 그니까 액자 같아 이거 이거 안 붙인 거 같은데? 이거 겹쳤잖아 내가 이것만 찍었는데 아 내가 나온 거구나 오 이거 뭐야 이 느낌이 있는데? 괜찮은데? 야 이거 나 보내줘 알겠어 난 이게 좋아 이거 보내줘 이거 진짜 보내줘 이거 보여드려 보셨죠? 보셨죠? 귀여워 어 순두말랑 콩떡처럼 나왔네 주민아 멋있게 나왔는데? 이것도 좋은데? 이것도 제대로 야 근데 이게 은근 느낌이 있는데? 제대로 갈라졌는데? 아니 이거 내가 지금 갈라져서 더 사진이 있는잖아 근데 이거는 야 이거 뭐야 이거 세 장이 겹쳤어요 이거 겹친 건데 괜찮지 않아? 오 이거 뭐야?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일부러 찍는 사람도 있겠다 약간 유령 같아 내가 그니까 내가 찍은 거잖아 원래 이렇게 나왔어야 돼 뭘 찍은 거야 정말? 미안하다 이건 그냥 힘들게 됐네 뭘 찍은 거야? 이거 이거 뭐야? 신기하지 신기하지 이거 어떻게 이어 붙이면 될 거 같긴 한데 그치? 오 이것도 괜찮은데? 민규 야 잘 나오네 아니 나 진짜 너 고생해준 만큼 내가 찍어보고 싶었는데 망해버렸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야 제가 더 연습해서 보겠습니다 너무 아쉽다 괜찮아요 근데 건졌어 많이 만족해? 응 넌 만족해? 카메라를 샀으니까 앞으로 멤버들의 일상적인 모습도 제가 잘 담아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도 안녕 안녕